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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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현! 두 번째 태그 리콜 차이너! 자, 여러분! 오늘 크리스마스 맞아서 파도 타기 한 번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기서 벌이리로! 내리고! 자, 여기부터 출발할게요! 자, 여기부터 오른쪽으로! 하나 둘 셋! 출발! 가자! 오신들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야, Christmas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송이치의 목소리만성 이번엔 송이치의 목소리만성 자, 각자의 기록을 확인할 상태치만 오늘 빈 자석 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송이치의 목소리만성